안녕하세요 컨셉 파워너리 밴드 빛나는 샤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.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. 아 학교에서?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? 아니 채널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? 지금 볼아파이 너도 깊은 하겠소. 너는 숨에 빠졌어 너의 곁에 둬야겠어. 너도 걱정 마 걱정 마 하나는 미소서는 되잖아. 네가 너를 말대로 넘쳤소.